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에 출시되는 도타르사가 트로이 신화모드에서 추가되는 히드라와 추가병종에 대한 소개입니다 공홈에 올라온 글을 번역하고 보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먼저 히드라 소개입니다 히드라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괴수들과 마찬가지로 신화세계를 탐험해야 됩니다 일단 퀘스트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괴수의 동굴을 추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괴수의 겉모습에 넘어가 괴수를 숭배하는 교단까지 상대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인게임에서 한번 보시면 그리폰과 켈베로스 히드라 이렇게 세 괴수들을 사냥할 수 있는데 여기서 히드라를 선택하면 이렇게 어떤 영웅을 선택해서 사냥을 떠날 건지 먼저 선택을 해주고요 다음 같이 갈 부대원들도 골라주게 됩니다 자 원정을 시작하게 되면 이런 선택지들도 뜨고 그리고 턴이 지나면 이렇게 히드라를 발견해서 전투에 돌입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전투에서 이기면 히드라를 고용할 수 있는 거겠죠 전투에서 히드라는 원거리의 강자로서 적들에게 치명적인 도구로 공격하게 됩니다 방대한 범위의 기본 공격과 함께 사거리가 긴 독폭탄과 함께 넓은 지역을 덮는 브레스 공격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 중에 히드라를 공격하면 히드라의 힘의 원천인 악의적인 피에 중독이 됩니다 그 공격자들은요 그리고 히드라는 강력한 유닛으로 최전방에서 아군을 지원하거나 매복을 막는 데 쓰지만 난전 속에서도 굳건하게 버틸 수 있는 포병으로 쓰는 게 제일 좋은 유닛입니다 그리고 히드라의 가장 강력한 요소는 원거리 공격과 죽음을 뿌려서 미숙한 필멸자들을 난전으로 유인하는 역할입니다 이런 강력한 요소를 지닌 유닛이 전장을 떠난다면 플레이어의 군대도 약해집니다 자 이번에는 히드라가 전투 말고 요원으로서의 역할입니다 히드라는 전투에서 적과 직접 전투를 하지 않을 때 캠페인에서 몇 가지 강력한 효과를 부여합니다 히드라의 중요한 자원인 활력은 높으면 높을수록 히드라 자신에게 강력한 강화 효과를 부여하게 됩니다 활력은 적, 도시 또는 자신의 군대를 희생하여 히드라의 식욕을 채워주면서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드라는 레벨의 올라감에 따라 스킬 선택이 가능하며 스스로를 강화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활력 사용과 획득 방식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활력의 용도입니다 첫 번째로 추종자를 모집할 수 있는 독특한 히드라 건물을 짓고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게 됩니다 히드라의 건물은 일반적으로 매우 비싸고 짓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히드라의 활력을 사용시 빠르고 싸게 건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히드라와 히드라의 군대를 강화할 수 있고요 활력의 단계는 히드라가 얼마나 잘 먹느냐에 따라 히드라의 체력, 단양 및 피해 증가를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활력을 소비하면 한 전투에서 군대의 모든 유닛에게 독 공격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히드라의 군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맹독이 흐르는 자입니다 히드라의 피를 빨아들여서 빈사 상태에 가깝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훈련된 전사는 아니지만 방해가 되는 자에게 어머니의 분노를 기꺼이 쏟을 것입니다 적을 향한 무마한 돌격으로 자신이 입은 피해만큼 적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유독한 피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맹독이 흐르는 자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 소모성 유닛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한 가치를 지닌 유닛입니다 두 번째 히드라의 모든 자식과 마찬가지로 독 공격 및 재생 속성을 보유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죽은 후에도 지속되는 영향으로 그들은 가장 유용한 소모품 부대입니다 두 번째 소개 드릴 유닛은 히드라 궁수입니다 강력한 헤라클레스의 이야기와 히드라의 피를 사용하여 화살에 힘을 실어준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그들은 틀림없이 히드라의 가장 진실한 자식들 것입니다 그들의 장거리 독 공격은 강력한 침이 아닌 활에서 나오는데 이들이 퍼뜨리는 중독 증세 덕분에 적의 전체 유닛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혈관 속에 끔찍한 피 때문에 명중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히드라의 궁수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 갑옷이 가볍고 느리지만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히드라와 함께 보호해야 할 유닛입니다 한 명이 적에게 집중하기보다는 보다 빠르게 다른 적을 조준하여 적군 전체에 독을 퍼뜨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근접 전투에서도 적에게 독 공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히드라 수호대입니다 활에 대한 재능이나 설득력이 없는 자도 여전히 히드라를 섬길 수 있으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호대는 히드라에 대항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죽음의 비를 내리면서 그들의 형제들과 어머니를 지키는 거대한 벽입니다 그들은 중무장을 하고 있는데 몇몇 강력한 유닛을 제외한 모든 적에게 대해 믿지 못할 방어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히드라 수호대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 속도는 매우 느리지만 그 외 능력이 전반적으로 우수합니다 두 번째 그들의 비자연적인 재생 능력과 결합된 좋은 갑옷 체력으로 인해 죽이기는 힘들지만 머리를 자르는 것은 아마도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유닛은 히드라 사제입니다 전투에 전염하고 히드라의 좋은 말씀을 적에게 최대한 폭력적으로 전파하는 형제들과 달리 히드라 사제들은 칼날과 활의 세계에서 최소한의 기량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지하에서 히드라의 독을 불러내서 적을 감염시키는 그의 능력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가 보호받을 수 있다면 그는 이 능력과 아군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전세를 뒤집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히드라 사제의 특징입니다 첫번째로 아주 병든 노인이기 때문에 검을 쥐고 있어도 전투 자체에는 상당히 약합니다 그러나 그의 특별한 능력 그리고 그가 히드라의 자식을 이끌 수 있는 권한 덕분에 이런 단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히드라의 군대를 목표로 할 때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의 재주로 인해 플레이어의 군대가 처절하게 패배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히드라와 그 추종자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뒤이어서 나머지 괴수들과 추종자들에 대해서도 업데이트가 되면 바로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